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 개혁공개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식별정보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처리 강화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공개사법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개인정보 동의하냐 물을 필요 없이 바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의 개혁공개사는 휴업은 간판 철거하지 않죠? 휴업 간판 철거해야 된다. 엑스입니다. 등록취소,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폐업만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명, 소연 등 명시해야 됩니다. 강구하려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엑스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옳은 것 두 개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2번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등인 경우는 국가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등이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죠. 공동중개했으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세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제출은 일방이 제출하면 됩니다. 한 명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체계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안 되고요.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해제등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모두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61X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공동중개사법령과 매수신청대리 두 개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지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 취소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 한때는 할 수 없다. 소위 재책기간인데 등록 취소는 재책기간 없고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 그리고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돼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44번입니다. 44번, 기출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을, 갑, 병. 이게 삼자간 명신탁, 소위 등기명신탁이네요.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명의로 소위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 명신탁 약정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건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요. 만약에 병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제3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 유효하다 X입니다. 등기는 무효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병이 제3자 정에게 처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처분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한 게 없습니다. 왜? 무효니까 어차피 병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갑이 말소할 수 있는데 갑이 안 하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D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최근 5년간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공중개사법에 거의 해마다 출제됐죠. 자 보존해야 되는 기간 잘못 연결된 것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리는 1월 이상 2년이야. 공중개사법상 업무정리는 6월이야. 그 다음에 2번 확인설명서 3년 보존이고요. 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 대리 확인설명서 5년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6번입니다. 이 문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던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우리 카페에 질문하시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해야 되지. 문제 잘못됐습니다. 당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문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원래 3년 지나야 되는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예외적으로 3년 안 지나도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개인 사망하면 끝입니다. 3년 지나도 영원히 중결무에 종사할 수 없고요. 해산. 만약에 법인이 해산되어서 등록 취소되면 법인의 대표이사이 어떤 자는 3년 지나지 않아도 개인 이름으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거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것 아니다.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은 6월 초가 무단 휴업을 해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요거는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면 3년 안 지나도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복번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되었으면 등록 취소되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는 면 결격사유입니다. 자격이 취소되어서 등록 취소됐으면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되지 또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법에 의해서 3명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죠. 그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되고 또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 즉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좀 많은 분들이 질문하던데요. 1번이 정답이고요. 문제 잘못된 거 없으니까 기출문제에 이런 형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원래 3년 지나야 되지만 예외가 있다. 사망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줍니다. 자 수수료 납부해야 될 거 아닌 것 답 2번이죠.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안 내고 재교부만 수수료 냅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지만 여러분들 합격하면 처음에 자격증은 공짜로 줍니다. 자 48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것 자 중개업 중개업을 하면 직업으로 하면 그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직업 약정은 무효입니다. 업으로 한 게 아니고 위원한 기회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유효합니다. 2번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공인인계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중개행위는 남을 소개하는 게 중개행위인데 저희가 직접 거래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행위만 중개사고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건 기출문제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2번은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문 바꾸지 않고요. 그대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대표자를 가르치는 명칭을 사용하면은 유사명칭에 해당되어서 1년 이하의 지적이나 천만 원 이하의 별금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직원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 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X고요. 5번 자격증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어부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무자격자라도 우연히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1번처럼 무등록 업자 업 지급으로 하는 것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무등록 업자의 중개 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49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용역업은 안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용역업은 안되고 용역 알선업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안되고요 상가, 주택 관리 대행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 대행은 가능하죠. 분양 대행업은 되는데 분양업은 안됩니다. 택지 분양 안되고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 대행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되고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경매 그 다음에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신청들이 입찰들이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됩니다. 비업, 개발업은 안된다. 요건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 있죠? 자, 그래서 3번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긋하고 미음 두 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50번입니다. 요것도 개정된 거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 경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취득 목적은 매수인인 경우만 신고해야 됩니다. 이에 관계 있는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1인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투기하는 게 많이 적발되어서 이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과 알주고 조정 대상적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5억 이상이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빙 자료는 취득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정빙 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투기과일 지구에서만 정빙 자료 제출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정빙 자료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정빙 자료 제출하는 걸 한번 보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잔금 어떻게 치를 건지 통장의 입금표 상속받았으면 상속세 납부 증명서까지 다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제출을 하는데 잔금 치르는 거는 3개월 후에 잔금 치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3개월 후에 무슨 돈 가지고 잔금 치를 건지 미리 정빙 자료 다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계획은 계획하고 정빙 자료하고는 완전 다르죠. 계획은 그냥 대충 소명만 하면 되지만 정빙 자료는 정확하게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비규제적은 6억 이상입니다. 자 51번입니다. 농지법 틀린 것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을 위해서 농업진영지역 내에 토지취득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불법 매매 임대차 중개 광고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지적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액 증명받았다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고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농지 소유제한이나 소유상환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액 증명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진역이나 해당 개별 공시지가 해당하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매치한다. 옛날에는 5천만 원 이하였는데 더 강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5천만 원 투자하는 사람 5천만 원보다 더 높게 투자하니까 미연 불법으로 농지 위탁 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제 중요한 게 비업이네요.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25고요. 뭐에 대한 100분의 25냐 하면 감정가격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가액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한 번씩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게 개정 농지법 개정됐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이행강제금 100분의 25입니다. 감정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를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 4년만 지나면 농지 취득 가격을 전부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개업 공개사 값은 A 소유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인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업무용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인데 업무용은 0.9% 보전금 2600만원 월차임 20만원 이면 어떻게 해야 되요. 2600만원 더하기 2600만원 더하기 20만원 곱하기 70을 해야 되죠.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 나오면 70을 해야 되고 2,7은 14 1,400 하면 4천만원 이네요. 4천만원 에 업무용 오피스텔이니까 0.9% 를 곱해야 되네요. 4,9 36 36만원 이네요. 그런데 A와 B로부터 받으니까 A한테 36만원 B한테 36만원 합하니까 72만원 5번이 정답이네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0.9입니다. 주택외는 0.9입니다. 원래 0.9인데 단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치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2는 3이라고 했습니다. 5-2는 3. 30명입니다. 30명 그 다음에 지정치소할 수 있는 게 부운정 1회 5개죠. 맞습니다. 4번입니다. 부정하는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위반 거짓정보공개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될 수 있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정보공개하면 6월 이하의 의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4번 경매 강제경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매각 매각허가결정 이후 배당 실시 이전까지 배당요구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종기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 해야 됩니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까지 돈 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월 15일까지 돈 내라고 하면 10월 5일 날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가 아니라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보보정금은 매각대금의 10% 또는 10분의 1 같은 말이죠. 매수보정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입니다. 맞습니다. 매각방법 두 가지가 아니라 호가경매 기립찰 기간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번 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정당한 권언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경매는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경매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은 55번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거짓신고하면 5% 이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안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그리고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5번은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왜 왜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왜니까 왜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는 500만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는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6번 틀린 것은 했는데 요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가 허가결증이 확정되어 매순이 된 경우 보수는 감정가격의 1% 또는 최저 매가가격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및 매수인 되지 못한 경우 50만원 받을 수 있고요. 상담 및 근리분석 보수도 50만원 받을 수 있고 실비 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비는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고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사항증명서 비용은 별도로 실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7번입니다. 자진신고 하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3개는 안됩니다. 계약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고 그 외에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주고요. 외국인이 계약 이 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제축 경매 상속 환매권 행사 등으로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이거는 자진신고하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줍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가는 법률에만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58번 등록관층이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공 보조원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야만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우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금인신청은 어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금인신청은 계약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획공개사 변호사 법무사가 금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적기상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위조 한다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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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있습니다. 옳은 것 답 5번이네요.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간이 갖춰야 될 사무소 면적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이여야 합니다. 59번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일방이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됩니다. 속일까봐 안된다는 얘기 그러나 미은 국가 등이 속이진 않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는 단독으로 증정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공동으로 단독으로 안하고 공동으로 합의가 돼서 한 것은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그 다음에 거래가격증 분양가격 선택품목 변경신고는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전자문서 가능한 게 미연하고 미연 두 개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0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개혁공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된 후에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번 질문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무교육 강사 요건인데요. 공인계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인계획공개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임원이 아니라 대표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4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년도 모니터링 기본기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이 옳은 정답이네요. 자격추소는 금고형이 아니라 진역형을 받아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한 진역형, 자격취소 사유가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를 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한 경우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